안녕하세요. 아나운서. 안녕하세요. 대니 추월입니다. 네. 네. 오늘 제 생일인데요. 제 생일이 되기 전에 생일이 되기 1분 직전에 큰 일이 났었다고 하는데요. 무슨 일일까요? 우선 그 조대일 씨를 만나서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그 일을 다 경험하고 온 대희라고 합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?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. 정말 놀랍고 정말 무서웠습니다.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놀라웠습니다. 눈물이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. 지금 그 생각에 다시 눈물이 아 여러분 그 사건의 현장 저희가 영상을 수집해 봤습니다. 정말 놀라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여러분들 함께 한번 가보시죠. 3분 아니에요. 3분 아니에요. 다행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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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현 오빠가 승현이 누르는 거 같아. 지금 켤까요? 제가 깔까요? 아 아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? 지금 해요 아니에요? 저기서 켜야 되잖아요. 응 맞아. 꺼질 거야.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. 선물은 누가 주냐? 차장. 차장 어딨어? 전데요? 차장 어딨어? 지금 몇 시기죠? 승현이 차장 아닌 줄 알았는데 저요. 내가 차장 안 안하는데 승현이. 승현이. 승현이인데? 승현이. 승현이. 그럼 저 부장할래요. 홍구 부장. 맞지? 여기가 있다. 여기 옆에서 여기가 있는 거 같은데 나오는데. 그냥 아 여기서 살짝 불필 있어야 기대가 올라간다. 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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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 번 더 볼까요? 내가 해볼까? 아 뽕 아 라이터 있잖아 아 잠깐만 전화하고 아 라이터 있어예 아 라이터 있어예? 아 아니 테리오빠 뭐해요? 오빠 나와요 얼른요 지금 팔 떨어져요 오빠 집 앞이에요 네 당연히 빨리 와요 모르는 척 하지 마요 다 알면서 빨리 와요 네 촌농 다 떨어져요 오빠 무조건 하나 안 붙었어요 스물여덟살에 생일을 축하합니다 난 이 노래 임무야 아 네 제가 바꿔요 헐 지금 진짜 길게 나와요 다들 네 느끼해 야 너 왜 이렇게 느끼하냐 오빠 초 휘어요 오빠 초가 너무 많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사랑하는 주세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스물여섯 개 다 끄셔야 돼요 한 번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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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이 짧은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합니다 또요 또요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얘 빼고 아니 안 끝난 것 같은데 맛있겠다 두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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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 오빠 이거 뭐예요? 하하하하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야? 하하하하 지금 눈물 고였잖아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울지마 야 이거 눈물 없어 저희 술 들고 왔어요 올라갈까요? 집에 있어요 아 집에 술 있어요? 그럼 준비되어 있죠 그럼 갈까요? 네? 괜찮습니다 우리 밖에서 맞춰야 돼요 생신 축하드려요 오빠 저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숨을 완벽한 오빠 누가 숨이 많아가지고 불붙이인데 오래 걸렸는데 미안해 아까 김호성 오빠 뽀짝 가보자 어떡해 아니야 머리를 줄이시겠지 하하하하 이번 생엔 글렀나요? 다음 생일 쓸게 아 뭐지 뭐야 아 묻어요 묻어요 아 맞다 그 써도 돼요 맞아요 이거 뭐야? 이거 코닥 필름 카메라 일회용이에요 오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요즘 감성이 대세잖아요 형이 또 감성 충만한 사람인데 오빠가 또 대세에 따라가시니까 오빠 되게 신났다 지금 컨텐츠 하나 나갈 것 같아 이제 또 하자야 되죠 내일 라인피스 꺼져 오빠 제가 오늘 벌스데이인데 하하하하 캡 받았고 캡 받았고 아니 오늘 왜이렇게 늦게졌냐고 오늘 왜그러냐고 오늘 너무 예쁘한데? 오늘 컨디션 좋다 이 정도? 감사합니다 오빠 안오네요 오빠 크림 떨어졌어요 잠옷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 뭐 잠옷 벗으면 되지 잠옷 벗으면 되지 바닥에 있는 거 누가 이렇게 벗으면 돼 누가 이렇게 벗으면 돼? 안타깝 너 아니야? 전 이제 정말 형님 형 형 생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빠 생신 축하드려요 만 25살 정말 축하드려요 오빠 진짜 26살 축하드려요 오빠 그럼 이제 전봇대 가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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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전봇대 가요 형이 쏘시는 거죠? 오빠 지갑 가져오셨어요? 아니요 저 아 금방 갔다 오실 수 있겠다 네 바로 지갑 핏이잖아요 핸드폰 넣고 갔다 오셨어요? 네 혹시 모르니까 잘 들어가고 형님 케익 들고 가셔야죠 선물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썸네일 더유 맑게 더유 맑게 너네 지금 내 영상용으로 찍어주고 있는 거였어? 네 아니 그거 돌렸나? 오늘 저녁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들 그렇게 친구들은 잘 돌아갔고요 역시 혼자 케이크를 먹어도 반 정도는 다 먹어줘야죠 어쨌든 그 친구들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생일을 맞이하였답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생일을 맞이하여서 아 그리고 제가 또 선물로 받은 게 이 필름 카메라인데 이게 스물일곱 장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맞아요 이걸로 또 선물을 주신 친구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해가지고 뭔가 제가 이제 1년 후면은 이 대전에 절대 안 남아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 대전에 제가 추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찍어가지고 남겨놓는 하루 일정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나중에 차차 만나보도록 하시죠 정말 이 선물 주는 누구야? 호성이 승현이 연수 부원이 현이 별이 동건이 다였나? 호성 승현 아 네 다들 정말 감사하고 와이니 짜잔 짜잔 째째 조금만 쁬 두세 후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.